야야야야야야야 아이디 뭐야? 가재야 움직여? 가재야 움직여 가재야 제발? 나약한 새끼라고? 제발! 기어서라도 가! 할 수 있었다! 나는 최고다 윽박이니까 할 수 있어! 다리야 내게 힘을 줘! 힘을 내요 슈퍼파워! 오늘 나 김흑박 가재 잡으러 왔습니다 가재 킹크랩 아니죠 미국 가재 왜 안 잡아? 국내 우리나라 가재 근데 방법이 미쳤어 후렛이 딱 비추고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기어나와 92만원짜리 후레쉬 쓰러 갔네 예 맞아요 후레쉬 써야 돼가지고 제가요 저 딱 말할게요 가재 한 20마리 잡기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두 마리 잡고 잡았네요 이게 아니고요 20, 30마리 어차피 못 잡을 거 아니깐 맘 편해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들 형들 바로 여기서 하는 거야 봐봐 형들 어 그냥 여기서 잡는 거야 여기서 형들 준비했어 어 야! 야 이쪽도 있어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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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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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오 미워 야 야 야 야 야 야 불빛이니까 나온다 나온다 잡으라니까 들어가 나이스 한 마리 잡았죠? 한 마리 한 마리 야 또 있어 또 있어 오야야야 기어다녀 야 기어다녀 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얘는 개구리잖아 아 개구리야? 근데 뭐야 형들 일단 시작하지 아 내가 바로 잡았어 형들 돌 다 뒤쳐봐 아 야 야 야 야 야 이따 나이스 야 얘네 한 마리 또 또 또 또 또 야 또 또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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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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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마리 한다 500마리 잠깐만 잠깐만 형들 좋아해요 우와 아니 형들 오자마자 몇 마리 잡았는지 알아 형들? 오자마자 세 마리야 크다 하나 하나 우와 이게 말이 돼? 야 존나 커 이거 뭐야? 우와 야 야 이거 랍스터 아니야 랍스터? 아 잠깐만 아 조그만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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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와 형들 얘 화났다 우와 잠깐만 엄마 오 들어갔고 와 불빛이니까 애들이 응 뭐지? 응 낮에인가? 응 뭐지? 어 다 나오죠? 와 와 근데 내 다리미 돼있어 여기 있다 오 귀여워 우와 이거 봐 어머 야 여기 진짜 장소가 미쳤다 야 또 있어 야 근데 불빛보고 다 나와? 얘도 좀 큰데? 미쳤고 와 ㅅ 형들 이 정도면은 오빠가 ㅅ 형들로 하다가 주작하냐? 너 니가 다 풀어놨지 오해 받을 거 같은데? 꼭 내가 잡거나 잘 잡으면은 나 오해 받잖아 와 엄청 밝다 이제 그럼 나온다 좀만 기다려봐 형들 이따 나온다 나와? 어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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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응 들어갔다 아 들어갔어? 응 오 여기 있네 너가 본 거 여기 있구나 우와 어 형들 얘 아니 형들 얘네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야 야 쟤 갸끼야 형들 얘네 뒤로 수영하는데 되게 빠른데? 방금 놓쳤어요 지금? 여기 개많일 거 같아 여기 있잖아 저 발밑에 내 발밑에? 내 발밑에? 아 여기? 아니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우와 여기도 있네 이제 형들 후레시 한번 비춰볼게요 야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있어 야 뭐야 우와 형들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자 일단은 발 딱 담가가지고 자 여기 있는 놈 바로 잡을게요 어 잘 보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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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쟤 어 여기 있어 야야 야 쟤 이마 어? 어 이 새끼 자꾸 도망가요? 쩝 오케이 어 일단 작은 놈 잡아놓고 이따 풀어줄 거예요 작은 놈들은 우와 나 잘 잡으니까 이상하네 아니 여기 무슨 양식장 같아 너가 갑자기 끈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누가 풀어놓은 거 아니야? 우와 여기 있네 와 가다가 줍는 거야 그냥 야 여기도 있다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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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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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와 크다 와 크다 잠깐만 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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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다 어 또 있어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오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우와 크다 크다 니 발밑에도 들어가서 어 여기 또 있어 어 여기 있죠? 어 나오세요 이야 형들 형들 몇 분 안 했어 와 형들 미쳤어요 진짜 와 여기 또 있다 이야 귀엽네 진짜 이 새끼들이고 쭈악 이야 그냥 밭이다 밭이야 와 와 주워 주워 어 줍줍 좋아요 와 또 있네 와 이게 진짜 뭐야 아 형들 죽다가 허리 아플 정도야 와 또 있네 주석이야 아니야 주석 주석 야 이거 대박이 났는데? 이야 또 있어 아 형들 이거 어떡해 와 귀여워 역시 형들 개 커 원래 카메라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거야 미쳤는데? 와 미쳤어 와 야 미쳤어 잠깐만 와 사방팔방이 그냥 민물 킹크랩이네 야 어 이 새끼들 공격태세 갖고 있는데? 잠깐만 잡긴 했거든요 아 잠깐만 아 시끼들 나 물라 그래 야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물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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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오 야 개새잇 잠깐만 참았는데 와아 나 못 놈은 꼭 잡아야 돼 이 새끼는 내가 무조건 잡을게요 다른 애들 못 잡아도 흙탕물 안 일어나게 어 있다 있다 이 새끼 이 새끼가 나 물었어 이 새끼 일로 갈게요 이 새끼야 오케이 잡았다 아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아니었어 근데 얘도 커 형들 여기 잘 보세요 순간적으로 뒤집어 버릴게요 살짝 때려야 돼 근데 오 야 존나 커 존나 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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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있을 거 같아 아니 봐 이거 왜 무거워 와 개 커 몇 마리 잡았는지 셀 수가 없어 이거 몇 마리야 와 미쳤네 야 이거 다 뭐냐 와 나 진짜 이거 풍면하다 아 근데 큰 놈도 되게 많아 자 근데 개수를 한 번 세 보자고 올라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3 18 28 55 아아 어 이 새끼 56 57 야 오케오케 근데 작은 애들은 지금 그냥 바로 풀어주자 큰 놈 몇 마리만 먹자고 어 새끼 다 풀어주자 아 큰 놈만 먹으면 되니까 형들 이제 이 정도는 먹으면 될 거 같은데 민물가대 중에 엄청 큰 사이즈예요 안에 잡아 당기면 이거 있지 어 이거 빼줘야 돼요 이거 아 이게 내장이에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형들 그냥 빼라고 해서 빼는 거예요 옛날에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알았었어 와 형들 다 됐다 아닌가요 이제 가재 조금만 더 삶아야 되나? 푹 뿌리래 뒤진대 가재를 푹 삶지 않으면 뒤진다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제가 그냥 한 번 먹어볼까요? 언제 먹냐고? 아 가재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한 20초 뒤에 먹을게요 20초 뒤에 다 안 익었을까 봐 자 형들 가재를 한 번 잘 먹겠습니다 가재 한 마리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미국 가재 아니잖아 야 나 토종 가재 잡았는데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크지? 내가 잡은 거 이거 국내산 가재 맞죠? 사이즈가 왜 크냐? 아 좀 먹으라고? 야 소방송 와가지고 스킵하고 싶다고? 야 내가 안 그래도 뭐 거짓말 아니고 다 안 익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치즈 맛이네요 치즈 살은 거의 없어 아니 진짜 치즈 맛 나는데? 껍질이 막 엄청 심할 정도로 막 딴딴하진 않아요 제가 면은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니까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구 짱국 고추같이 이거 봐 근데 이게 존맛탱이야 진짜 손가락이랑 사이즈를 재면은 얼마 안 돼 근데 내가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거야 갈게 여러분들 와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랍스타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아 내장은 아니고 내장은 마트 게 더 맛있는데 어 가재가 큰 놈은 내장이 확 써버리네 형 존맛탱 갑니다 아 내가 내장 빨아먹었나봐 아니 마지막에는 맛있게 먹으려는데 아 일단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어 쌉실됐고 오케이 아 오늘 방금 잘 됐다 어 좋았다 응 난 노트북 산 적이 없는데 잠깐 확인하셨어요? 구매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소신된 번호로 바로 연락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를 끊으시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네?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잠깐 확인하셨어요? 수사기관에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구속되지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저희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출금해 직접 전달해 주시면 국가안전계좌에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뽑아서 갈게요 잠깐 확인하셨어요? 경찰, 검찰, 금감원은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자금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의심하면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